안녕하세요, I'm with Sari, 그리고 네, 둘, 셋 Let's VV Let's Go!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여러분 Hello, this is Blurlund, nice to meet you Hi, guys, this is Slo from VV, nice to see you right here 안녕하세요, 지비오입니다 Hi, guys, this is J.Cole 네, 안녕하세요, 세이든 반입니다 Oh, my God! 저희가 한번 게임을 같이 할 건데요 혹시 그린다보고 안무를 맞추는 게임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린저는 처음입니다 그 게임을 같이 할 건데 그린다 안무가 아주 잠깐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린다 뭔지 그러면 뭐, 자기 이름 외치면 되나요? 그럴까요? 네 그럼 네 얘기는 VV, 하고 저는 리사라고 오케이, 리사라고 네, 좋아요 전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근데 미리 다 알고 싶어요,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어?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도 한번도 권장해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초콜라 공공초콜라 저도 시험한 겁니다 아, 아니에요, 이제 시작해요 재미있어 갈비 let's play in the game 아, 재미있다 아, 어때?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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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빙시 빙시 한씨, 유 팬 씨, 팬씨 아, 이거 비비 이거 yes or yes인데 아, yes or yes인데 아, yes or yes 뭐지? 예, sorry yes 맞아요, yes or yes 아~~ 한 씩이 잘 안 한 번 펜션하고 아 왜 그만에 때려 펜션하고 아 진짜 한 명이 말하는 게 다 펜션이 자 펜션이 이거 뭐야? 바로 세븐틴 홈 오 오 네 맞다 맞다 모르고 왔다고 하는데 왜? 왜? 아 빨리 펜션이 뭐라고? 홈 홈 오 비비 아 잘 안 하네 비싸 비비 히카고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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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갔나 보다 와 빠르시다 막판 막판다 맞혀야돼 맞혀야돼 비비 빨리 말해 비비 아 이거 원스타엑스 엘리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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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맞죠 공격 엘리게트 엘리게트 여기 오후오 형님이! 도이형님! 이거 드림캐쳐분들 피리. 전답이 없어. 여깄어 나왔어요. 와 진짜 못해.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거. PD 분은. 아! 이거 질비야. 뭐하고 이거. 이거 뭐야? 세럴 케이스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여기는 뭐야?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AST. AST. 아. 아 왜 왜 안 해? 아 형. 대부분을 몰라서. 대부분을 몰라서. 대부분을 몰라서. 대부분을 몰라서. 아쉽게. 이게 뭐. 정답. 리서. 여자친구분들의 해요. 아 많아 많아. 잘하신다. D.B의 그. 세럴 케이스. 이걸 어떻게 알아? 싸운다 이거. 이거 진짜 어렵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쟤나.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스트로. 아. 아 그거. 아 이거. 최근에 나온. 제일 최근에 나온 건데.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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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몰라요. 어렵게. 아 이거 솔직히 뭐. 어. 소녀시대분들의. 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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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시대분들의. 체립을 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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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그림자만 보고 왔게. 어. 어. 저렇게. 어. 뭐지? 어. 어. 질러킬러해. 아. 질러킬러. 이거 SF9 같은데? 맞아. SF9. 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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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이런 거 있는데. 아닌데? 트랙키지. 감사합니다. 멋지죠. 질렀어. 네. 어. 아. 너무 어렵네. 진짜 어렵다. 어. 어. 이거. 이거. 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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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 다리를 안. 어 이거. 미사. 체리. 블렛. 아니. 어. 맞는 거 같다. 맞는 거 같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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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카드. 카드. 官데. 노래. 노래. 오나나. 오나나. 건방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ullie 분. 이 노래는 어떻게 해요? 이거 SF Night! 노래 SF Night! 제목이 뭐지? 질렀어, 아니면? 예뻐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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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점수가 어떻게 해? 지금 10대 0 아, 10대 0 머릿속 해보고 알았다 10대 0 5번째 리서! TXT의 크라운 아, 이거네! 같이 한 고민들 TXT의 머리에 뿌리나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이게 처음이야 어? 어? 이게 뭐야? 처음이겠는데? 살려줘 어! 에잇! 아, 아는데! 프리스 마이! 아, 이거 프리스 마이! 프리스 마이! 프리스 마이! 아! 이거 제목하는 거야, 내가! 에잇! 노래 진짜 좋아요! 제목이 뭐라고? 에잇! 에잇! 어, 진짜 어렵다! 아, 1동 모르겠어 오, VEB! 그러니까 에잇지 Say My Name 이 동작은 음이다 이 손 열어보시죠 이 노래는? 이거 빅이! 이거 체리 블랙! 제목! 네가 참 좋아. Q&A! 반반씩 나오는 거. 아니였어?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네가 참 좋아. 뭘 있어요? 아! 비비! 이거 그거다. 태민 선배님의 그 뭐지? 원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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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뭐야? 버러플라이! 루나. 루나의 버러플라이. 맞아. 이 노래 또 합이 맞네 진짜. 버러플라이. 이산님이 빠르게 했다. 와! 뭐야? 이거 알아! 열 분인데. 이거 알아. 아! 맞아. NCT. NCT. 말해. 제목. 말해. 아! 아!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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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의 색깔이 안 맞네. 어! 어! 아! 아! 고고베베. 아! 고고베베. 고고베베. 머리다. 황트. 미사니. 엘라. 엘라. 고고베베. 이게 마무리의 정신적이군요. 확실한 것보다 더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에 비해 장리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게임을 처음 해보셨는데. 재밌어요. 사실 이게 그림자를 보면 어떤 그룹인지 확신이 가는데 제목까지는 확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맞추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같이 활동한 그룹도 몇 명, 몇 분 계셨는데 이게 확 안 떠오르네요.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목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지금까지 I'm only sorry 그리고 네, 그럼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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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more. Hey girl, I know. Bye. Bye. Bye.